자 오늘은 서해운 연구원 모시고 덱스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제기열은 덱스터 살펴본지 좀 오래된 그런 기업 중인데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VFX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비주얼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기에는 CG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조업이랑은 조금은 달라요. 일반 제조업이나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라인이나 현대자동차의 서플라이 라인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본사에서 1차 하청, 2차 하청으로 내려오면 그 과정에서 마진율이 약간 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소위 대기업의 CR이라고 하는 건데 그 대기업의 CR 때문에 점점 마진율이 좀 깎이는 그런, 깎이거든요. 깎이는데 미디어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청은 보통 CJ E&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뭐 제의 콘텐츠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마진율을 그렇게 막 박하게 깎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제작사 밑에, 그 다음에 이런 VFX 처리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이익률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덱스터랑 경쟁 기업이라고 많이 비교를 하는 업체가 위즈백 스튜디오 같은데요. 위즈백 스튜디오는 실제로 마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좀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먼저 덱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덱스터는 원래 이제 CG를 만드는 회사이고 영화 CG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대표님이 우리나라에 CG를 처음 도입해 오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CG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이제 영화에 들어가는 CG를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영화 요새는 드라마도 사실 CG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마파크 이제 놀이공원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어트랙션을 이용을 할 때 그 주변에 영상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CG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어트랙션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파크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익률이 높은 거는 어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가 보통 국내보다는 중국에 있는 테마파크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테마파크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한건에 50억 80억 이렇게 거의 계약을 맺기 때문에 꽤 이제 이익률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드라마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기간에 이 CG를 다 구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능력을 어디로 확장을 하고 있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영화 쪽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개봉을 했던 백두산 영화가 덱스터가 제작을 한 영화이고요. 그리고 이제 CJ E&M이 이제 배급을 한 영화인데 이게 덱스터가 했던 영화 중에 첫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부터 덱스터가 해온 그런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보게 된다면은 과거에 신과 함께 CG를 효과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일반 국내 영화에도 이런 CG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영화를 제작을 하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같이 배급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까지 많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비교하는 업체가 위즈윅 스튜디오인데요.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많이 다양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즈윅 같은 경우에는 웹툰도 하고 있고 드라마 제작사도 가지고 있고 광고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하는 거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즈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해서 이제 매출 변동성을 최소화한다 이게 하나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덱스터는 우리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한다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잘하는 거는 영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 CG 사업에서 영화 배급이랑 영화 제작까지 이렇게 넓혀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영화 사업이라는 게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영화가 사실은 좀 이제 국내에서 박스오피스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사실 국내에서 영화를 1인당 보는 횟수가 4.23일 정도 되는데 이 횟수가 거의 5년 동안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영화 사업자라고 하는 쇼박스나 뉴 같은 경우에도 멀티플을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멀티플의 타겟을 어떻게 하냐면은 드라마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멀티플을 다시 좀 많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덱스터가 영화를 하게 된다면은 과연 예약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사실 의구심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좀 작은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영화에 과거에 지금 덱스터가 해온 영화들을 보면은 사실 이 영화들의 국내 영화사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실적을 구가한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아까 신과한계 같은 경우에도 덱스터가 과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꽤 큰 수익을 좀 거둔 적이 몇 번이 있어요. 그 수익이 아 이게 실적은 없는데 이게 수주정보인데요. 이게 아마 17년, 18년 이렇게 넘어올 때 수주정보가 꽤 증가하게 되면서 18년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신과한계에 얘네가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투자 수익이 생각보다 크게 발생을 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과한계 1, 2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잘 된다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화 직접 제작을 하는 거는 백두산을 처음 영화로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백두산이 워낙 제작비가 거의 200억에 육박하는 그런 영화이다 보니까 이제 200억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리스크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근데 작년 12월에 거의 뭐 국내 영화에서는 백두산만 흥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두산의 BEP가 거의 700만 수준으로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수준은 거의 상회를 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뭐 판권에 판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IPTV로부터 나오는 수익들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미 백두산은 수익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떤 영화 하냐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영화 제작에 들어가고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제작이 아마 더 문이나 이런 영화들 SF 영화들이 두세 개 정도 올해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개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돼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연간으로는 제작 수익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덱스터의 투자 포인트 두 번째 하나는 어떤 거냐면 CJ E&M이랑 관계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있었던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J가 지분 투자를 할 거다. 사실 이런 뉴스 기사가 많이 돌게 되면서 실제로 덱스터 과거에 2019년도에 주가를 보게 되면 한 번씩 튀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아직 공시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 2019년도에 했었던 덱스터의 수주 잔고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사업 보고서에 있거든요. 사업 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주석의 수주 잔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주 잔고를 주로 어디랑 했는지 많이 보시게 되면 보통 CJ랑 한 게 많아요.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CJ랑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CJ 그룹 자체가 국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규모는 가장 큰 회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낙수 효과로 덱스터가 받아올 수 있는 게 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큰 포트폴리오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이고 또 하나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부분인데 신과 함께 3, 4도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쪽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조금 고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 콘텐츠 제작사들 이런 부분 다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영화와 관련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중국으로 판매가 되고 이게 실제로 개봉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봉이 된다면 여기서 받는 로얄티 수익이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화 사업자는 좀 한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될 사업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넥스터가 이제 중국에서 원래 이 수주 잔고에 보면 중국이랑 계약된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와야 될 수익들이 사실 이게 조금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19년에 좀 매출이나 이익이 조금 기재치보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부 수주 잔고는 정리를 한 게 있어요. 19년 같은 경우에 19년에 중국이랑 도저히 계약이 미뤄질 것 같거나 계약 상대방이 부실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수주를 그냥 그 계약 자체를 취소해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안정성이나 건전성에 있어서는 지금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2020년의 초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영화 제작 매출이랑 그리고 드라마에서 VFX 얼마나 받아오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가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상승했다가 최근에 좀 출렁한 고사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